혜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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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가져오고, 그러고 오자. 수고했어. 어디서 들어가야 돼, 이거? 어, 니가 들고 와야 돼. 좋아할 일이 아니야. 출연자 중에 제일 막내고, 살갑게 다가가고,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제가 또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, 잘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를 말없이 지켜보던 또 한 남자. 그의 이름은 바로 박정철. 그런 걸 다니면서 뭐, 낯선 곳에서 생존하고, 뭐 그런 것도 생존하는 방법들, 그런 것도 많이 배워주면,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안 된다 진짜.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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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어느 순간에 들어와. 정글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자기 본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거든.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그렇겠지. 정철이 형이요. 처음에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뛰던 것도 넘고 이런 게 대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불편하고 했는데 하루 이틀 먹고 자니까 같이 편해지고 제가 어제 손도 다쳤을 때도 정철이 형이 제일 먼저 와서 제 손 보면서 닥터 선생님한테 또 상태 체크해 주고 정말 정철이 형한테 힘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사실 형, 동생은 별로 의미 없어요. 그냥 친구처럼 툭 터놓고 마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해성이 그 친구가 저한테는 듬직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됐죠. 안 친하세요 두 분? 친해요. 어깨 올리고 손 올리고 있잖아요.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나이차를 뛰어넘은 띠동갑 선후배 커플. 강한 체력과 특유의 우직함으로 병만 조객의 큰 힘이 되어진 히말라야 막둥이 해성군은 남자가 봐도 참 괜찮은 친구 같습니다. 정글의 상징 김병만 곁에는 사실 또 다른 김병만 서른 명이 있습니다. 상고의 고통.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일기가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. 뭐 또? 아 이젠 선생님 또 나타나셨네. 병만족의 여덟 번째 생존지.